To The 뭐야? 뭐하는 거야? 어 떨래! 잠깐 잠깐 멤버들 심플리 케이팝 무대에 있는 거 잊은 건 아니죠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지금 무대에서 표정연습 하고 있었다고요 더욱더 아련하고 카리스마 넘지게 돌아온 러브위즈를 만나기 전에 이번 주, 심플리 K-POP 라이너 먼저 만나보러 갈까요? 가시죠. 여러분,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러블리즈의 오블리비어 때문에 바로 보러 가볼까요? This week, 심플리 K-POP Don't miss up!